우리 집 식탁에 올리는 채소, 내 입에 내 가족의 입에 들어가는 만큼 아무리 꼼꼼히 씻어도 혹시 농약이 묻어있지 않을까 걱정되기 마련입니다. 요즘 유기농 채소라고 해서 백화점의 마트에 많이 나오는데 유기농 채소를 사 먹으려면 너무 가격이 비싸서 이것을 저희가 가정에서 저렴하고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아이디어 개발품이 있다면 집안 어디서든 나만의 텃밭을 가꿀 수 있다는데요. 저희 제품은 가정에서 편안하게 채소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든 텃밭입니다. 위에 물을 채워놓으면 식물이 필요한 만큼만 물을 흡수해서 여행을 가실 때도 편안하고 집에서 별다른 소원 없이 유기농 채소나 식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. 직접 만들어볼까요? 이것만 있으면 텃밭을 꾸밀 수 있습니다. 아주 간단한데요. 먼저 용기 받침대 4기둥에 받침 4개를 조립하고 그 용기 받침대에 자동 급수 조절 장치를 고정합니다. 급수 호스와 급수 통을 연결하면 끝! 조립식 화분을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조립식 화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품을 새로 개발해서 친환경 위농 채소를 마음껏 키울 수 있게 고객에 다가가겠습니다. 식물에 물을 얼마나 줘야 할지 몰라도 문제 없습니다. 채소부터 꽃까지 편안하게 가꾸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